여보세요? 다니엘씨,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호주는 어때요? 많이 더워요? 너무 좋아요. 그런데 호주는 지금 여름이 아니에요. 겨울이에요. 정말요? 참 신기해요. 겨울이어서 춥겠어요. 그런데 여기는 많이 안 추워요. 한국은 지금 매우 덥겠어요. 네. 지금 너무 더워서 집에 못 있어요. 한국어 수업은 시작했어요? 네. 그래서 요즘 좀 바빠요. 수업이 어려워요. 아이고, 피곤하겠어요. 그래도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? 네. 교수님이 잘 가르치세요. 열심히 배워요. 저도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요. 수민씨도 바쁘겠어요.